두번째 곡은 불타올라 드려줍니다 박사는 벌써 나갔지만 우리 방식대로 노래를 시작해 미쳐가는 나를 보면 왜 나도 점점 미쳐버려 터져버릴 것 같아 온 몸이 불타올라 폭발할 것만 같아 온 몸이 불타올라 불타올라 딱딱하던 저 친구도 눈을 보니 하나씩 같구나 전동같은 발비트에 파도치는 기타 몸을 때려 터져버릴 것 같아 온 몸이 불타올라 폭발할 것만 같아 온 몸이 불타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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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라 고마가 타워 오븐이 불타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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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븐이 불타올아 감사합니다